제가 얼마 전에 대한비용의사회에서 축의학회가 있어서 발표를 하고 왔었는데요. 저희가 참관 프로그룸 운영하니까 오셔서 말씀 주시면 좋겠다. 언제든. 그리고 발표 끝나고 이제 좀 앉아있다 나왔더니 레전드 하시는 선생님이시네요. 오셔가지고 참관하시고 싶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. 되게 좋았어요. 그 이야기가. 네 저는 계면대학교 동산병원 비뇨의학과에 전공이 2년차 임영규라고 합니다. 학생 때 제가 저희 병원에서 이 수술을 볼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시습 돌면서 알아보고 하다가 이 수술을 처음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구글을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아니면 책을 보든 이렇게 찾아보다가 건너 건너 그래서 이게 딱 처음에 세운 비뇨의학과 사이트를 처음에 딱 보게 됐는데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그동안 연구하셨던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영상들도 막 올라와 있잖아요. 이제 다른 석학분들 인터뷰한 것도 보고 하면서 처음 느꼈던 감정은 굉장히 믿을 만하다라는 감정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이제 계속 영상 올라오는 것도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계속 영상을 보고 있다가 이제 제일 최근에 대한 비뇨의학과 의사회 학술 대회 할 때 강연자로 오신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. 강연도 듣고 싶었고 이제 강연 듣고 한번 참관을 오고 싶다고 말씀드릴 목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 학술 대회 올 때부터. 그때 강연 끝나고 제가 따로 찾아가서 뵙고 참관 오고 싶다고 말씀드렸죠. 일단 수술 기법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좀 재밌게 다가왔고요.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희 대학병원에서 보는 수술들은 뭔가 짜른 수술이 많거든요. 다른 디바이스를 몸 안에 넣는 수술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레지던트 신분이지만 그래도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뭔가 완치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치료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. 현대의학에서. 근데 발기가 전혀 안 되는 분들이 왔을 때 이 수술을 하면은 사실 거의 완치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니까 그런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처음에 알았을 때는 좀 충격으로 다가왔었거든요. 그렇게 흥미를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수술이 보면 되게 물 흐르듯이 진행된다고 해야 되나? 다음에 어떤 수술기가 진행돼서 무슨 기구를 쓰고 얼마만큼 트랙션을 하고 이런 게 딱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서 확실한 건 팀워크.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구나. 제가 한 3일 정도 받는데 수술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예를 들어 이 수술을 자주 하지 않고 팀워크가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기구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피는 더 나고 운드도 공기 중에 노출되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수술 결과는 더 안 좋을 것 같거든요. 결국 수술이 더 복잡해지는 이유가 적합하지 않게 기구를 사용을 하고 레이어도 맞지 않게 진행이 되고 그렇게 중간중간에 조금씩 딜레이가 되다 보면 결국에는 피가 더 나고 질환한 데 시간 더 쓰고 감염이 생기고 이렇게 수술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사실 이 수술은 단순히 실린더를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감염을 막아야 되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도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볼 때도 이제 굉장히 숙련된 팀이 이루어져야 수술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느꼈습니다. 제가 그동안 찾아보고 온 게 꽃이 좀 눈으로 보니까 더 하고 싶어졌다. 제가 지금은 아직 수련 받고 여러 분야를 다 보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나중에 제가 이 분야를 할 거라 해도 지금은 여러 분야 수술을 다 보면 나중에 그 경험들이 다 응용이 돼서 이 수술을 할 때도 접목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수련을 잘 마치는 것 그 다음에 수련이 끝나면 이제 군 복무를 하고 그 다음에 펠로우십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하는 기로에 놓여 있는데 할 수 있다면 남성의약 안드로로지에 소점을 맞춘 펠로우십을 하고 팽창의 임플란트 수술을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그게 앞으로의 계획일 것 같습니다.